열심히 수련하고 있는 어린 제다이 영링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작스러운 학살이 시작되는데요 지령 66호는 은하기의 모든 제다이에 대한 말살 명령이었죠 그렇게 영링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다이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제국은 인퀴즈터라는 조직을 만들어 숨은 제다이들을 잡아들이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정해부대가 타투인의 한 술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다들에게 전쟁이 맞게 됩니다 제다들은 제다들은 제다들에게 전쟁이 맞지 않게 됩니다 제다들은 제다들에게 전쟁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로의 공감에게 전했을 전부 제다들은 vikt을 지яв한 ей Japon 제가 아까 아까 이 덕분에 들어서 딕을은 제다들에게 전쟁이 남을 다 Hanover 오른쪽이 지낐다 제다들에게 전쟁이 짓을 продук zero 이 동네의 경제들에게 전하여 그렇게 그들을 협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딸 리바는 인키지터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녀는 10년 전 모습을 감춘 오비원 케노비를 쫓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는 타투인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불의를 봐도 아무 말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사막에 홀로 숨어 살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밤마다 10년 전 사건의 악몽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한 가지 낙이 있었는데 바로 성장하는 루크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을 알아본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인키지터에게서 도망쳤던 제다이였죠 그런데 결국 도움을 청하는 그를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한편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있는 한 소녀 친척 모임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부모님을 속이고 놀러 나와 있었죠 자유분방한 소녀의 이름은 바로 레아 얼떼란 왕국의 총망받는 공주였는데요 한편 루크의 큰아버지 오해는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는데요 그때 그들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녀는 오비완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이곳은 옥아림은 들어가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님 아니야 anyone knows anything about a Jedi. You know something? What's your name? Owen. Farmer, right? You got a Jedi on that farm too? No. Why should I believe you? I have no love for the Jedi. Jedi vermin, and I kill vermin on my farm. You protect your family. You think you could protect them from me? 결국 동료에게마저 저지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히려 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각 놀러 나간 레아는 누군가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결국 그녀가 끌려가고 그 소식이 그에게 전해지게 되죠 하지만 그는 이제 예전의 오비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도착한 그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본보기로 처형당한 것이었죠 그렇게 절망에 빠져 돌아온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녀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 시각 그녀를 데려온 이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비완을 그곳으로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그는 레아의 신호를 쫓아 다이유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사람을 찾아주는 제다이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는 포스를 이용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그 사이의 신호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는 교회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전국의 아바지니라 여기가 있어요. 이 전국의 아내 미니루가 있습니다. 이 전국의 아내는 당신이 이를 놓고 있기를 드려도 될 것입니다. 이 전국의 계ивается. 최소한일로 당신이 이를 놓고 있기를 지정합니다. 응. 내가 알게 되affle. 9입니다. 전국의 구경을 인정합니다. 다행히 세계를 알게 됩니다. It's all there Oh, you didn't have to Every credit Now go Go Be safe I'm looking for a Jedi A girl has been kidnapped I need your help to find her I am Hajah Astry Jedi I help all who are in need In return I ask only a few credits 500 to locate the girl Another 300 to take you to her 그런데 사실 제다이를 흉내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도움으로 현상금 사냥꾼의 본거즈를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녀가 있는 곳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함정을 파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그렇게 그들에게서 탈출해 진짜 레아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인퀴지터들의 질책을 받게 되는데요 그녀는 인퍼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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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시 전체에 그의 정보가 퍼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고 있었죠 그리고 그도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사이 레아도 그녀가 뿌린 정보를 보게 됩니다 결국 도망치는 그녀를 뒤쫓게 되는데 그때 cara달üz 개는 놀이 ela 이른 그렇게 포스를 사용해 그녀를 구하게 됐죠 그리고 정류장을 통해 탈출하려 하는데 무슨 일인지 그가 도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는 오비완과 진짜 제다이들을 존경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녀의 앞을 홀로 막아서는데 결국 머릿속을 읽어 그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계속되는 추격에 그녀를 혼자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숨어서 그녀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안아긴, skywalker, is alive and he's been looking for you for a long time and I will be the one to deliver you to it 그 때 그 사이 레아가 비행선을 작동시키고 두 사람은 간발의 차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녀는 오비완을 놓친 것을 보고하게 됐는데 사실 그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탄 비행선은 외딴 별에 내리게 되는데 하지만 그가 말한 접선지는 텅 비어있었죠 결국 차를 얻어 타고 그곳을 떠나려 하는데요 하지만 차는 예상과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결국 그들에게 포위되고 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녀가 그곳에서 만나기로 한 저한 분이었죠 그렇게 그들의 아지트를 소개받게 되는데 그들은 물은 전문가가 없을 정도 그런데 카드가 깊은 곳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은 위로 강력한 상태로 그때 결국 제국군에게 꼬리를 잡히고 맙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탈출하려 하는데 예전에 느낀 적 있던 익숙한 포스를 느끼게 되죠. 바로 다스베이더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아 그를 유인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숨어 살던 그는 예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죠. 결국 10년 전 그날과 반대로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그녀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게 되죠. 한편 비밀 통로로 도망친 레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녀는 또다시 붙잡히고 맙니다. 그 사이 그는 치료 시설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그녀는 인퀘지터들을 본 것이에 인질로 잡혀 있었죠. 그 시각 그는 저항군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구하려면 철통 같은 요새에 침입해야 했습니다. 결국 둘이서 무모한 작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겨우 위기를 넘기게 됐죠. 그리고 그는 물속으로 침입할 계획이었는데요. 그 사이 그녀는 레아의 마음을 읽어내려 하는데 놀랍게도 레아는 포스의 힘에 저항하고 있었죠. 그 시각 오비와는 탈라와 협력하며 안쪽으로 향하는데 결국 혼자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탈라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 마음을 읽는다 실패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되죠. 그리고 오비원도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은 죽은 제다이들을 박제해놓은 끔찍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그들과 같은 신세로 만들려 하고 있었죠.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하지만 드로이드에게 발각되고 마는데 하지만 드로이드에게 발각되고 마는데 그렇게 병사로 변장하고 빠져나가려 했는데요. 그때 저항군이 그들을 도우러 온 것이었죠. 결국 또 한 번 그들을 놓치고 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그렇게 저항군의 본거지가 밝혀지고 맙니다. 한편 자빔에 돌아온 그는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쥐? 여기 뭐 하는 거야? 어디에 가야 할 거야? 그는 그 무서운 여자의 인퀴즈터와 함께 그들은 급히 사람들을 피신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미 그들이 코앞까지 쫓아와 있었죠. 그리고 심어놓은 드로이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든 그들의 공격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죽을 수 없는 가이입니다. 하지만 이미 설비가 모두 망가져 있었죠. 그렇게 그녀가 고장난 설비를 수리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 베일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악화되는 상황에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죠.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결국 그들에게 맞서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사실 그녀의 정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아나킨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영링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오비완 또한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고 마닌대요. 제국군의 군대에게 점점 밀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녀의 희생으로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나킨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녀의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결국 그녀의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그녀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한편 그녀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비를 수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가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작전에 완벽히 걸려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그의 뒤로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그의 상대조차 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가지고 놀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버려진 그녀는 통신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버려진 그녀는 통신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이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더는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홀로 베이더와 맞서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녀와 작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처의 행성으로 그를 유인하려 하는데 그렇게 마지막 결투를 시작하게 되죠. 결국 또다시 그에게 패배하고 마는데요. 그때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약해졌던 코스를 각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혹하게 변해버린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나킨 아나킨은 gone I am what remains I'm sorry You didn't kill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I did The same way I will destroy you And my friend is truly dead Goodbye 다트 결국 그를 살려둔 채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오비완 오비완 한편 통신기의 영상을 본 리바는 타투인에 도착하는데 아나킨의 아들인 루크를 죽여 그에게 복수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원도 그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렇게 루크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그녀와 맞설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막지 못하고 로크는 그녀에게 쫓기게 되는데요. 그 시각 오비완은 한 발 늦게 도착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10년 전에 자신과 같은 어린아이인 그를 도저히 죽일 수 없었던 것이었죠. 이 시각 오비완 I can do it I failed him He killed whom all and I couldn't do it You haven't failed them By showing mercy You have given them peace You have honored them Have I become him? No 그렇게 그녀는 끝없는 복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레아는 무사히 얼떼란으로 돌아와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녀와 작별하고 숨어 사는 삶에서 벗어난 그는 다시 제다이의 길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루크를 맡기고 떠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오비완 케노비였습니다.